크핫 크글이 용병 아 용병이란다 요즘 똑같아 하던데 순화로 좀만 재밌고 안되면 라프 줄게 네 띠로 갈게요 띠로 갈게요 띠로 갈게요 띠로 갈게요 우리 순환 몇 명이에요? 내가 순환 잘 쏘는 애 한번 데려가 볼까? 2 순환이 둘 다 비해가 있어요 아...아... 순환 2명이에요? 형 그만 하게 해 그러고? 히힣 순환은 그러면 안 하게 해? 어휴 어디가냐 이거 11원 쓰나 자 5번 하나 있고 3번 하나 있고 12번 쓰나 있어요 12번 끝 아 뗐음 나는 피 없음 누가 쓰나 누가 누가 쓰나인거에요? 2번 빠져야되겠다 자 2번 불 아 보현님이 쓰나구나 겹치지 않게 해야겠다 점프로 안되요 오늘 아 이러면 나왔다 아이고 아 절라고 쓴다만 고현님 어디가 편하세요? 야 어딜 가죠? 가보시킨거야 화력이 니가 볼 때 우리가 겪었던 수나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거 같애? 저요? 저도 수나 될게요 네? 누가 했어 커튼이 제일 잘하자 어? 쿠구도 잘하고 그리고 그 뭐시기냐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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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기 3국지에 한 명 있잖아 있어요? 한 명 있잖아 네 12 하나 있다 어이씨 마소설이 3번에도 하나 들어왔는데 12클 자, 들어갑니다. 3번 꼭 쓰나고 또 오던데. 나프 3번. 3번 하나 또 나오고. 2번 입고 있어요. 나프. 왼쪽. 2번 왼쪽. 연마. 시비 끝 안보여요. 2번 앞에 둘이 돼있다. 나이스. 파샷. 나이스. 2번이나 되겠지. 3번이나 2번이나 되겠지. 오 5번이다. 적 빼. 시비 간다. 양념 만에. 양념. 자. 에잇. 저쪽에 상희님이. 으흠. 굉장히 저쪽 상희님이. 시리플랜 맞쌍데. 누구? 상희. 합병해가지고 망했어요. 상대편에 누구? 이우람? 아. 상희야 상희. 아. 아. 맞나요. 신나는거 같지? 시비 안보여요. 에이코드그라운드인가? 확인. 에이 빠르게. 뭐 되나? 다 있을게요. 자. 경찰. 에이로 와라. 3번쪽 라플. 통과할때마다 얘기해줘야돼. 유탄하나 사줘요. 연마. 연마 깠어요. 오케이. 보여요? 네 보여요 지금. 통과한다. 연마 하나 더. 패스하나. 패스하나? 2번. 라플. 많다. 어어. 하나 더. 패스하나. 키퍼다운. 아씨. 오벌. 오벌. 나갔다. 떼고있다. 오벌. 째고있어. 나와지마. 응? 언니 왜. 가라 언니당. 가리언니당. 가리언니당이 뭐야? 에이커드 했음 어? 원래, 원래 잘 따 떼서 오란분 갑재가 쓰레가 아닌거 아니야? 틀틀틀린 오란미였나? 방송하는 분 아니에요? 맞아맞아 근데 오, 에이커드 나왔거든 어... 10이 안보여 나이스! 오버랩 동시에 3개 떨어졌어요 1번 하나 2번 둘 2번 둘 2번 반샷 2번 둘 아이고 나 죽었음 2번 붙어있어요 봄이다, 하나 더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와, 이분 저기요, 사봉지님 하체를 잘 쏘시는데요? 하체를 잘 쏘시는데요? 틀틀기 잘하시는데 이분? 하핳 아, 승벽은 안보여 아니, 이분, 이분 점프에서 잡는대요? 누구요? 발강하는거에요? 사봉지님, 사봉지님 아, 곰자형님! 저 형님 왜 플레이어가 이상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을 하면 안, 당하면 안되지 예측을 못하게 해야지 어, 12홀, 아, 둘 최소 둘 어 hoor개 시, 삐져ép 5번 조용해요 비아 VA administ 沒有 레버 VEN 5번쯤에 있는거 같아요 공 nutrients 시포가 주님 충돌이에요 시포 있나요? 시포 있어요 시포 있어요 2번 2번으로 갔어요 아아아아 시시 그냥 가지마요 걔 핀대 갈거에요? 시포 스키 2명은 있어야지 아뇨 안갈거에요 어디갔는데 4번 들어갔어요 돌아올걸? 라풀로 바꿨어요 이제 SR 들어갔어야 할까 일단 이쪽으로 뜰게요 자리가 안좋은데요 총봐 칠 안보이고 낚시 낚시 있잖아요 내려왔어요 거기 쬐고 있어요 그쪽 아니에요 반대쪽 쬐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딱 나오면 딱 죽이면 되는거죠 뭐 나이스 여기가 시체무덤이에요 총이 많잖아 여기가 무덤이야 여기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시체에 가해자고 스포가 물을 썼어요 아까 아 공격인데 뭐 진낫었다 다 다 양재오빠 이렇게 고마워요 4번 안보여요 스나 짜주면 전진가야죠 나이스 나이스 12번 안녕 어 가세요 자 1번에 하나 있는데요 파이 있다 오른쪽 나이스 설 설 10번 들고와 10번 들고와 한 명 내가 가야되네 오 땡큐 아 옆개님 어서와 땡큐에요 감사합니다 긴 말 보니까 스나키라서 죽었어 야 가서 풍선좀 쏴 쏴드리고와 다 백개 쏘고 올게요 나중에 상대 상대요 술이라는 클랜이네요 사스나 3통과 하나 사스나 빠졌어요 3통과 하나 있어요 다 라플 아 아 아 2번 전진 2번 전진 왜 안 잡으죠 나이스 이거 12 전진 나올꺼네 해피 2번 전진 중간 중간 오른쪽 나이스 혹스나 12번 12번 뒤 12번 전진 왔습니다 벌써 1번 하나 있었어요 5번쪽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10번 어 에이 쎅새끼 보소 쎅새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쎅새끼 어 깜짝 으흐흐흐흐흐 스나라미 에에 뭔데 왜 스나가 여기있죠 흐흐흐흐흐 ㅎ흐흐흐흐 끝까지 스나하게 순간이동 으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흑 3번 제가 갈게요 그냥 12돼죠 승관만 봐줘요 수나 안나오길 바라고 전진가야지 가야지. 없어요. 네. 기가 와야지. 센터 먹었습니다. 적배 하나 있고. 우크님 제가 위. 자 4번 갑니다. 적배로. 죽었구요. 자 1번은 둘. 잡았어요 하나. 있어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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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철창 있는데 쓰레기. 아 그거 힘든데. 아 나 안가. 삐갈게요. 삐가. 삐가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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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적배 하나. 아 나 계단. 1번으로 들어갈게요. 삐갈게요. 저 진입 중이에요. 아이. A 하나. 절대 안 와. 1번 안 와. 니네는 귀를 안 보면서. A에 둘이나 있네. 설중. 나이스. 나이스. 갓. 저 여기 있을 거예요. 개다. 개고 몰라. 나 내 뒤를. 당신에게. 개고. 개고. 개고 올라갔다. 개고 올라갔어요. 그럼 죽으셔야지. 나이스. 삐탈. 가스트 개고. 갓. 난 당신을 믿었어. 알라뷰.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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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있어요? 어. 치소. 어. 잠시만요. 사자성어. 옛겜. 어. 잠시만요. 옛겜. 비트랑 옛겜 잡으려고 했는데. 누구랑?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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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입기. 거긴 안됨인이네. 흠. 침. 침. 이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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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